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사건 공판준비 절차에서 A씨의 변호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전시 월평동에서 걸어가다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로 던졌고, 야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지면서 결국 숨졌습니다.